수연아. 어, 오빠 안녕하세요. 어, 오늘 또 점퍼스트. 어, 아니야? 아니야. 몇 시까지 했어, 어제? 어제요? 한... 2시, 3시. 이 밤의 끝을 잡고 해볼까요? 예. 마지막. 마지막. 해볼까? 하나, 둘, 셋. 마지막. 마지막. 잊마. 아, 저렇게. 아쉬움에 떴려도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쉬움에 떴려도. 어어. 아, 이렇게. 왜? 다시 걸 볼 수 없겠지? 아, 뭐야? 이거 부들뻔이지? 어떻게 참아야겠지 내 맘 아프지 않게 그 누구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 모든 걸 믿고 이 밤의 끝을 잡고 있는 나의 사랑이 더 이상 철학하지 않게 나를 위해 울지마 난 괜찮아 괜찮아 저랑 승환이랑 수연이랑? 좋죠 그 둘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 붙잡고 있지만 네가 힘들지 않게 웃으며 보내야 하겠지 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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